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정말 객식구 같아요. 왜?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신경 써도 잘해주는데 안 그래? 축의금 해서 좀 넣었다. 우리 아들 써. 엄마 이제 땡큐. 감사합니다. 가자. 우리 이제 가볼게. 저녁은 먹고 가야지. 한나가 저녁은 장모님 댁 가서 먹지. 원래 결혼식 끝나면 친정 먼저 가는 거래. 아니 전 그게 아니고요. 그렇지. 사준댁이 가야지. 왜요? 정말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고도로 머리를 굴리는 건지. 네 어머니. 너는 꼭 내가 먼저 전화해야만 하니? 어머니. 저희 어제도 같이 저녁 먹었잖아요. 저녁은 저녁이고. 안부 전화랑은 다르지. 죄송해요. 요즘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.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 좀 하고 살아라. 네 알겠습니다. 근데 어머니. 혹시 현범씨한테도 저희 친정에 자주 전화하라고 말씀하셨어요? 저도 이제부터 잘 할 테니까 어머님도 현범씨한테 저희 친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하라고 가르쳐주세요. 저 지금 일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다시 연락드릴게요. 예. 이런 게 시어머니 간섭이구나. 실감했죠. 근데 요즘 신종 시집살이 생긴 거 아세요? SNS 시집살이요. 신혼여행 때 사진 올렸는데? 재밌어 보인다. 난 제주도밖에 못 가봤는데. 맛집 다녀온 사진 올렸는데? 아 맛있어 보인다. 꽃이 예뻐도. 꽃이 이쁘구나. 놀러 가도. 나도 키워줘. 심지어 쇼핑을 해도. 어우 심상. 완전 심상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어머니 모시고 그 맛집 다녀오고 바로 탈퇴했어요. 잠시만요. 이번에 연차 쓴다면 가족여행 가자. 아우. 어 어디야? 우리 집. 우리 집? 엄마가 저녁 먹으러 가라 했잖아. 내가 오늘 늦게 퇴근해서 못 간다고 했잖아. 뭐래? 뭔데? 그렇다고 어떻게 오랄때마다 맨날 가냐? 아니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는 건데 어디서 먹으면 어때. 그리고 난 아직까지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이 더 입에 맞아. 뭐? 진짜야. 아직 어디 쓰러. 어머니. 배달 왔다.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? 배달의 민족. 연락이라도 좀 하고 싶어. 너희 냉장고 비어있는 것 같아서 이거 채워놓고 갈 거야. 너는 수업 쓰지 말고 들어가. 네. 네. 뭐처럼 싫은 놀인데 웃었어. 신경 쓰지 말라 하니까 뭐 신경 안 쓰고 있지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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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네 말대로 비밀번호랑 진짜 바꿔야겠어. 하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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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있으라고 했더니 정말 안 나오는 거 있지. 아니 그거 그냥 뒀어? 아휴. 얼굴에 팩하고 누워있긴 해. 아휴. 그냥 나왔어. 아휴. 속 터져. 엄마가 그 집 도우미야. 다신 가지 마. 어디야? 집 집? 어디? 니네 집이다 니네 집 얼른 밥 먹으러 튀어와 진짜? 알았어 내가 지금 번개보다 빠르게 갈게 아싸 아 맛있겠다 어머니 현범씨 올 때까지 같이 팩 하실래요? 팩? 네 좋지? 좋죠 하나 last iley